아 그런데 장갑을 왜 끼는 거야 정범이 형성 결투 약속했네 도와줘 나도 번호 드렸습니다 방충 자 모두들 와 계셨네요 저는 결투 시작해볼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헝대가리 완전 상실했구나 삼성사무구와 결투라니 그것은 모자 같은 시간에 저 자식 허풍이 심하구나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허풍 따윈 하지 않습니다 결투 약속 저 하루 산만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정했을 뿐 좋아 그럼 나 먼저 하지 왜 이러나 내가 먼저 만네 그럼 난 성장이나 죽어라 싸우지 마세요 같이 덤벼 용복 한 명씩 싸우나 함께 싸우나 어차피 결투 다생겼다 삼총사와 나는 이 결투는 제게 영광입니다 명예의로 피해 결투 약속했네 너도 나도 번호 드렸습니다 자 모두들 와 계셨네요 저는 결투 시작해 볼까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겁대가리 완전 상실했구나 삼성사무구와 결투라니 그것도 모자 같은 시각에 저 자식 허풍이 심하구나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허풍 따윈 하지 않습니다 결투 약속 저 하루 산만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정했을 뿐 좋아 그럼 나 먼저 하지 왜 이러나 내가 먼저 만네 여러분 그럼 난 성장이나 죽어라 싸우지 마세요 같이 덤벼 용복 한 명씩 싸우나 함께 싸우나 어차피 이 결투 사생겼다 삼총사와 나는 이 결투는 제게 영광입니다 명예의로 피해 멈춰라 삼총사여 멈춰라 삼총사여 내려나가 하하하하 이는 부산총사 건달시 또 모자라 애송이를 갖고 놀다니 주님 울리지마 넌 다섯 수업이나 할까 여기들 다 두고 있어 장타는 천천은 네 명이야 우리는 새누리야 적수가 안 맞아 그게 뭔 문제야 우리와 싸우겠나 내가 또 달라봐라 도움이 된다면 밤에 사자 일어나다 산업연하게 살고 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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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